자, 22학년도 9월 모평 8번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원조 문제인데 한번 같이 가볼게요. 킬러 주제죠. 자, 원조하면 보통 세 사람 나옵니다. 롤스, 싱어, 노직입니다. 자, 누군지 한번 살펴볼게요. 질서정연한 만민은, 아, 이미 첫 번째 줄에서 확 느낌이 오죠.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할 의문을 지닌다. 아, 끝났습니다. 누굽니까? 롤스죠.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된다. 그러나 이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정의의 원칙. 이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의 원칙이 뭡니까? 이게 차등의 원칙이요.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되어야 불평등은 정당하다. 근데 이 차등의 원칙은 국제사회에는 적용해요? 안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따르는 건 아니다. 을,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가난한 사람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쵸?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루 술 안 먹고 10만 원 이렇게 아프리카에 보내면 그 아프리카 친구들의 어떤 어린 꼬마아이들의 어떤 복리가 증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쾌락 증진과 고통 감소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이론의 근거에서 원조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건 누구의 입장이다? 시잉어의 입장입니다. 공리주의자. 자, 그럼 기억.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뭐야? 질서 정연한 사회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원조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좋습니다. 니은을.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다도 되는 경우가 있다. 니은 선지가 좀 어렵죠?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도. 자, 내가, 자, 싱어는 여러분 뭡니까?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뭘 따지죠?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결과. 봐봐요. 뭐 아프리카 이런 데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원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까지 어떤 그 돈이 흘러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중간에 과정들이 있고, 예를 들면 무정부적 상태고 뭐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도 많고 이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돈을 보낼 수 있는, 원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빈곤을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결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조를 당연히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원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 공리주의는 뭘 따지니까? 결과를 따지니까.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디귿, 원조는 도덕적 구속력이 배제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자, 개인의 선택. 원조는 개인의 선택이다. 자율적인 선택이다. 자, 그래서 자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거는 노직의 입장입니다. 노직. 롤스나 싱어는 둘 다 원조를 음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갑을.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일단 롤스 같은 경우는 그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냐, 질서정연한 사회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가지고 롤스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고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롤스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싱어 같은 경우도 싱어는 일단 국가를 원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개개인들에 대한 대상으로 보죠. 그래서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고 해서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그냥 이건 싱어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일단은 국가를 싱어는 원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개인을 원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도 새겨주시면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그래서 기억리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